아기의 병은 걱정할 것 없어요 나무아미타불 제 며느리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자궁이 약해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어 집안의 걱정이 태상 같았다 여러가지 방편을 써보다가 임신을 해서 열 달째에 동네 산부인과를 갔다 그런데 양수는 터졌는데 자궁이 열리지 않고 진통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까지 양수가 거의 다 흘러나왔는데도 아기가 나오지를 않는 것이다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 유도제와 의사가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하고 우리 며느리도 혼신을 힘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다 불심이 아주 깊은 제 아내와 며느리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여 가족들 모두 둘러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기도를 했다 잠시 후 연불소리 가운데서 남자 아기가 순식간에 아주 무사히 태어났으니 가족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매우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손자가 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이상하고도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어느 날 밤 그의 엄마가 그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의 입과 코 속에 온통 젖으로 차 있고 게다가 호흡이 약하고 얼굴 색이 검은 자줏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며느리는 혼비백 사나여 아기를 안고서 아기의 등을 두드리는 동시에 나무아미타부를 간절히 불렀다 연불을 하자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젖을 토해내었다 그제서야 걱정하던 그녀의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이튿날 아침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유아 폐렴이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병원에서 열흘 정도 입원한 뒤에도 아기는 여전히 고열이 내려가지 않았고 계속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며 병세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였으니 온 가족의 마음은 모두 바싹 긴장되고 입이 마르도록 초조했다 그러자 인근에 영엄 있는 무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첫째 딸이 바로 그 무당의 집으로 찾아갔다 손자의 사주 팔자를 물은 무당은 손가락을 짚어 가며 한참 동안 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애기 엄마가 임신했을 때 경전을 잃고 연불을 했었네요 당신도 연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는 아주 커다란 부처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당신 조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머리 위에 계신 부처님이 가장 크시거든요 아기의 병은 걱정할 것 없어요 곧 나을 거예요 당신의 부처님께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라고 했다 돌아온 딸은 무당이 한 말을 며느리에게 일러주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정성껏 연불하기 시작했으며 또 손자를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였다 그렇게 하자 후에 손자의 열이 내렸고 병도 나았다 간혹 몸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 손자는 얌전히 집안에 조성해 놓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게다가 옷에 두지하며 절을 하는데 집안의 어른들이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전혀 없었다 그 이후로 오직 전심으로 연불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의 안대에 맡겼다고 한다 부처님 가피 감동의 소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손자의 모습이 감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연불하는 온 가족의 돈독한 신심에 수위 찬탄합니다 나무와 비타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